와 여러분 2022년 새해 1월 1일 와 이 시간 영하 5.1도 와 이거 날씨 싫어하니? 볼차러 갑세 볼차러 갑세 이 친구 이름이 레임덕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레임덕 까기 미션을 준비를 했고요 제이 케이 아트사크 어디서? 택도 안 떴어 오늘 미션 도전 탕 어? 탕 탕 아깝다 탕 탕 탕 아하 아하 와 으c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? 앉으지만 내가 입으니까 왜 이렇게 앉으겠냐 탕 탕 탕 탕 김연아야? 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레인덕 옆에다 친구 설치 고 아니야 와 와 고 고 와 와 와 와 이 Gift을 보니 이 Gift을 찾아본다 이 Gift을 죽이는 친구 이 Gift은 간단하게 이 Gift을 살고있다 이 No More than I.U mundial 미쳤어 와 와 이거 입고 영어도 와 이거 입고 성공했어 와 이거 입고 성공했어 보셨습니까 레임덕 와 까고 싶었는데 와 드디어 깠습니다 와 제이케인 아트사커 온라인 지법입고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와 레임덕 까는거 봤죠 와 여러분 제이케인 아트사커 후드 지법을 입고 미션을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더 폴라이스 5천 와 드디어 우리 레임덕을 폴라이스 5천이 지대로 그냥 날려버렸어 레임덕 날리고 싶었는데 제이케인 아싸 옹 에다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케인 아싸 옹 님 꼭 제 영상 프리킥 참여 영상에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